우실하게 계란말이 싸우는 놈들이 자율로 물어보셨어 내 일곱살 땐가 부모님들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오빠야랑 모두 둘이서 살았어 그때부터 그 오빠야가 아침에는 신문도 올리고 저녁에는 한계단 씹어놨던 인형봉걸 붙이면서 살았어 야 그래도 거의 600개 붙이면 하루에 유치원했네 본다니 한 날은 그 오빠야따라서 인형 납품하러 가는데 아마 따라갔을거야 하아... 넉수로 추운 뱅이었어 아니 너무 많이 그러는거야 배로롱수로 먹으더라고 그런데 그 오빠야 다 뜬 가게에 들었구나 그 삶은 걔랑 하나 사바지 먹으면서 아니 내부로 끊으면 안가고 오빠야 먹어라 오빠야 먹어라 네 무라 아니 오빠야 먹어라 네 무라 아니 그러다가 내가 하악 손질려서 플레이란을 갖다 팍 내리지 못해 아니 겨울 때가 없겨렸어 그러고 오빠야가 그래를 팍 때리면서 노력하더라고 야 이모아 오빠 이 까짓 계란이 시글이 되는 하나가 안 먹었지 이모아 그때 둘이 묻은 편하고 뭐 먹었지 그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침착이 많았는데 이 이모아 다닐 이 이모아 디저트 헤엄맥 네 하 미친 생에게는 또 들을게 잘 살려왔어 예 구해 끝입니다 도움바 미친놈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. 나는 자신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실 내가 처음 몇 번 빼고는 당국에 집어서낸 적 없다고. 이게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더라고.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예의상 하는 건지 아닌지 알겠다고. 대만한 애들한테 일단 막 무서워. 걔네들이 뭔 말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내가 봐도 그 정도는 내가 좀... 근데 또 그걸 막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왜? 나는 내가 좀 마음을 애틋하거든. 나라는 애가 책을 좀 잘 드시면 좋겠는데. 근데 또 애가 또 좀 크죠. 이게 아닌 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걸 버리면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못 이룰까 봐 겁이 나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나운서 같은 헛된 꿈 꾸짐하고 그쪽처럼 열심히 일이 날 거야. 그런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우리 엄마, 아빠 고생도 좀 덜 새끼고 그냥 좀 덜 새끼고 또 다른 꿈 꾸짐하고 응. 끝이 뭐야? 지금 너무 세 가지 하려하니까 힘들다. 동무야 동무야 내 정발라 내 참이성을 손이 이래 이래 빨라지고 털이 빨라지고 손이 더 빨라지고 여기 뻥 지나가고 내 정발라 어디다게 동무야 동무야 네네네네네네너 야구야 비여미해 ucz 비여미한걸 주나 아...도가 응 동가족 끝이에요 중간에 빼먹었네